요벌컴 투 몽몰렉 여러분 오늘은 KCON 출발 오늘 올해 첫 번째 KCON을 진짜 팬에서 오프닝이에요 이번에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고요 오늘 꿈, 쌤, 암, 스와트까지 다 보여드리면 카라 선배님의 무릎까지 전부 이게 될 겁니다 카라 선배님 보라색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라색 머리에 렌즈까지 끼니까 너무 예뻐요 혹시 이거 하고 지금 찍은 거야? 언니 좋아 이거 어제 저희가 일본에서 자유시간이 엄청 길게 있어서 어제 한라주쿠에서 새로 산 옷들인데요 통고 워커 부츠랑 빈티샵 셔츠 이 셔츠는 그리고 빈티샵을 사서 너무너무 저렴하게 샀는데 되게 유니크해서라 너무너무 진짜 맘에 들어요 그리고 이 통급 워커도 제가 통급을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이 길이에 워커를 꼭 사고 싶었는데 바로 있더라고요 딱 이쁜게 되게 많이 샀어요 옷도 많이 샀고 신발도 많이 샀고 근데 가요댕들 도구아노과 도구아노과 아, 너무 맛있어 가요노과 도구아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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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티비 없었어요 이런 데에서 만나다니 진짜 꿀팁 짱먹고 진짜 영상 되게 재밌게 만드셔서 구독자 엄청 많은 곳인데 이런 데서 만나다니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맨날 신경보는 유튜브 살살 줄 사람인데 고백해야지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오늘 무슨 날을 할까요? 오늘 무슨 날을 할까요? 진짜 제가 근데 진짜 저번엔 안 들린 거예요 처음 케이크어 났을 때가 작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일본어 공격증이 엄청 심했고 그냥 무대도 너무 컸고 체험도 너무 많아서 준비했던 걸 하나도 못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프리라이브를 그 사람이 이거 맞다 써 내공을 쓰기 때문에 멈춰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 원래부터 일본어를 잘하는 줄 아시는데 저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읽을 줄 만났지 그건 잘 못해요 다들 원래부터 잘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니고 무슨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홍이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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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불면 공단 안 돼 나의 향기 우스움뱉이 피어나는 나의 열기 날 쫓는 관심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는 딸빛 아래에서 눈물이 올라 내 매력에 잠기는 마마에 떨리는 뜨거운 손길 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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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비 희귀자고 버릴 여기는 뜨거운 느낌 내 마음을 올라 I'm so hot 난 난 난에다 난 난 난에다 I'm so hot 나만의 하얀아 I'm so hot I'm so hot I'm so hot 너무 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